자, 앞시간에 이어서 취득세 개념,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보죠 자, 취득하는 행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 사실상 취득 그리고 의제 취득하면 간주 취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죠 이건 무슨 말이냐? 이미 취득을 하여 자기가 과거에 취득하여 지금 뭐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 중에 이번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득하여 뭐하고 있다? 소유 또는 뭐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사용 또는 수익하고 있는 중에 그 재산에 어떠어떠한 행위를 해서 어떤 행위 등으로 인하여 종전보다 자산가치가 뭐했다면 증가가 됐다면 뭐한 부분 증가된 부분도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종전보다 자산가치가 뭐했다면 증가가 됐다면 그럼 종전보다 자산가치가 증가되지 않았다면 이런 행위가 있어도 자산가치가 증가되지 않았다면 취득하지 않았으니까 취득한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주취득은 반드시 무한 부분 증가된 부분이 있으면 무한 부분만 증가된 부분만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간주취득하면 이어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59쪽에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토지 이미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지목을 보였어요 변경 지목을 변경했다는 얘기는 공부상에 기재된 기목과 사실상 지목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지목 변경 등기 대상이 되는 거 다시 말하면 등기 권리 중에 토지 대장 등의 임야로 되어 있던 토지를 개간을 해서 농사짓는 전답으로 바꿨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임야가 있는데 이 임야를 대간을 해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농사짓고 있는 농지 전이나 답으로 공사를 해서 지목 변경 공사를 해서 전답으로 바꿨다 공부상에는 등기부상에는 임야고 사실상 지목은 전답이다 그럼 다중에는 공부상에 뭘로? 전답으로 바꿔야 되겠죠? 지목 변경 등기 대상이다 이 얘기예요 이때 임야였을 때 토지가액이 1억짜리인데 전답으로 바꿔놨더니 여러분 임야보다 전답이 토지가격이 재산가치가 높고 전답보다는 배지가 높죠 여러분 임야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전답은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로 바뀌니까 당연히 자산가치 토지가격이 증가되죠? 그래서 전답으로 바꿨더니 1억 2천만 원짜리가 됐다면 지목을 변경하기 전 토지가격과 지목을 변경한 후에 토지가격을 비교했더니 증가된 거 얼마? 2천만 원 만큼은 취득한 건 아니지만 새롭게 취득한 건 아니지만 자산가치 증가됐으니까 그것도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내라 그래서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사실상에 무슨 가액이 토지가액이 뭐 했으면 증가가 됐으면 취득세 내라 그럼 지목변경을 했어도 형질변경 했어도 토지가격이 증가가 없으면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 이 전답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대지로 전답을 정지작업을 해서 대지로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지목변경을 했다면 그래서 토지가격이 증가됐다면 그 부분도 취득으로 보는다 그죠? 가액이 증가된 부분 또 부동산 중에 건축물이 있죠?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수가 있어요 개수, 개수, 개수는 기존에 없었던 시설물을 추가로 부대설비를 추가로 설치했다 부대설비, 부수되는 시설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했다 다시 말하면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사다가 설치를 했다면 그래서 건축물 자산가치가 보였어요? 증가했죠? 이렇게 개수를 해서 건축물 가액이 증가가 됐다면 그것도 보내라, 취득세 내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전에 건축물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후에 건축물 가격을 비교를 해서 건축물 가액이 증가가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내라, 취득세 내라 이런 게 간주치득 또는 의제치득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차량이나 기계장비나 선박 등에 대해서 종류를 뭐 했다고 해요? 변경합니다 종류를 변경했다는 얘기는 구조 등을 변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계장비 구조를 뜯어고쳐서 자산가치가 증가됐거나 선박, 돛담배 무동력인 선박을 보수를 해서 구조변경을 해서 동력을 설치했다 그래서 선박에 자산가치가 보였어요, 증가 이런 행위 등을 우리는 종류변경이라고 하고 자산가치가 증가됐으면 구조변경 등으로 인해서 가액이 보였어요, 증가 이것도 뭐 내라, 취득세 내라 또는 우리 지방세법에 과점주주가 있어요 과점주주는 주식은 취득해도 취득세 안 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유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대량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상장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걸 팔아서 기업사냥, 그저 주식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기업을 팔아버리는 이런 기업사냥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과점주주예요 과점주주의 뜻은 주주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주죠 과점은 일정 비율을 초과했다 그래서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총 주식의 몇 프로? 50%를 뭐 했어요? 초과했을 때 그 소유자를 뭐라고 한다? 과점주주라고 한다 그럼 이 과점주주는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했으면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한 게 아닌데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보고 과점주주 된 자한테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게 간주 취득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취득하는 행위는 크게 사실상 취득과 의제 취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이런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법률적으로 용어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60쪽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고 가죠 60쪽에 보시면 양가로 1번 원시 취득 소유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게 아니라 최초로 창조해서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만 두 번째 줄 수용 재결 절차로 취득하는 경우는 있었던 물건 존재하고 있던 걸 소유권 넘겨봤기 때문에 원시 취득에서 보안다 제외 민법에서는 수용으로 취득은 원시 취득으로 구분하지만 처음에 수용하는 게 아니라 수용을 거부해서 수용 재결 절차로 2단계에 가서 취득하는 것은 승계 취득이지 원시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 이해하시고 구체적으로 원시 취득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1번 매립 간척한 토지 없었던 토지 바다나 하천이나 호수 연못을 메꿨어요 매립 그래서 조성으로 해서 새롭게 토지가 생겼다 원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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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합니다 또 건축물을 건축 건축물을 기존에 없었던 건축물을 새롭게 축조하는 걸 신축이라고 하고 두 번째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늘리는 행위죠 증축 이때 허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허가로 받고 신축 증축을 했던 무허가로 신축 증축을 했던 불법 합법 여부 따지지 않고 등기 여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거니까 취득세 과세하는 겁니다 또 개축이라고 했죠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일부나 전부를 부하고 철거를 하고 배제 후에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 걸 우리 뭐라고 해요? 개축 이렇게 얘기하고 재축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대지 위에 종전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행위를 재축이라고 하고 동일한 대지 안에 다른 장소로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도 원시치득 즉 건축행위에 들어갑니다 다음 그 밑에 박스 밑에 3번 민법상 시효치득하면 점유 시효치득이죠 타인의 부동산을 내 건 줄 알고 점유 의사를 표시했다 이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했고 동산의 경우는 10년 이상 보유 점유한 후에 등기함으로써 합법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걸 점유 시효치득 이것도 장기간 점유했기 때문에 부동산은 원시치득으로 봅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할 때 시효치득은 시효치득은 시효가 완성됐다고 치득이 아니라 반드시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죠 그래서 등기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은 소유권 취득할 때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공시방법 등기를 해야만 취득이 되고 동산은 공시방법이 점유죠 점유하고 있어야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만이가 산에 가서 산삼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거 동산이잖아 그러면 이것은 등기가 아니라 공시방법이 뭐예요? 점유예요 점유 그래서 신만이가 외치지 뭐라고 신받다 그 순간 그게 그 사람 거죠 왜? 신받다라고 외친 게 점유니까 그죠? 그래서 점유는 점유시효치득은 등기를 해야 치득이다 부동산 그래서 이것도 원시치득으로 구분한다 다음 밑에 승계치득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소유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전해서 치득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 유상 그죠? 유상이 뭐예요? 백가를 주고 그죠? 금전으로 주던 물건으로 주던 백가성 오가면서 치득하는 거 유상 승계치득 여기에는 첫 번째 금전으로 주고받았다 매매 또는 물건과 물건을 맞바꾸는 걸 교환 법인의 투자자가 금전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물건으로 부동산 등을 투자하고 주식을 대가로 받았다 이런 것이 다 대가 받았다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유상 승계치득이라고 합니다 다음 무상 승계치득은 대표적으로 상속 증여 공통점이 보여 공짜로 받았다 그죠? 다만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받으면 상속이고 재산의 소유자가 생전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아생전에 무상으로 받는 건 증여 그죠? 이것도 승계치득으로서 취득세가 왔어야 합니다 다음 3번에 보시면 61조 의제치득 소유권의 변동이 없어요 실질적 새롭게 치득한 게 아니라 기존의 치득에서 소유하고 있던 물건에 어떤 행위로 인해서 종전보다 자산가치가 보였다면 증가됐다면 그걸 치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첫 번째 건축물의 개수 그랬죠 그래서 개수는 건축법의 대수선도 있죠 대수선은 뭡니까? 여러분 밑에 건축법의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 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대수선을 해서 면적이 증가되지는 않았지만 가격이 증가되는 것 이것도 의제치득, 간주치득으로 보고 또 두 번째 건축물 중에 레저시설, 저장시설, 이와 유사한 부대 설비를 수리하는 것 수선하는 것도 개수고 또는 그 밑에 건축물의 딸린 시설물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도 그래서 자산가치 증가되는 것 이런 것도 개수예요 그래서 가액이 증가됐으면 취득세 내라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간주치득의 토지의 지목을 변경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이 토지예요 토지 공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지목과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지목이 서로 달라요 기존에 임야로 되어 있던 토지를 개관을 해서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뭘로? 전답, 농지로 바꿨다 그래서 종전보다 토지 가격이 증가됐다면 그것도 취득세 부과한다 지목변경이라고 하죠 또 선박차량기, 항공기의 구조 등을 변형을 해서 자산가치 증가되거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무슨 주주? 과점주주가 됐다면 실질적 부동산 취득한 건 아닌데 주식 지분을 취득했기 때문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간주한다 그래서 의제취득 이렇게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취득한 행위를 보셨고 그럼 이렇게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두 번째로 공부할 건 누가 취득세를 내야 되느냐 그죠? 취득세 과세대상 보셨고 이번에는 누가 취득세를 내야 되느냐 세법에 취득세 내야 될 사람, 납세의무자 공부합니다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당연히 취득세는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죠 그래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대원칙이 바로 뭐냐 원칙 누구예요 취득 당시 사실상 누구? 취득자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의무자다 이 얘기는 무엇을 안 했어도 등기 여부 관계 없이 사실상 취득 그러면 무엇을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을 보였다 취득했으면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의무자인데 소유권을 취득했어도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잠시 있다가 기본서 확인하고 지금 여기 설명 들으시면 예외로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죠 차량이나 기계장비나 선박이나 항공기를 제조하거나 제조 또는 선박회사에서 선박을 만들어요 건조, 항공기 부품을 사다가 조립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거 조립,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제조하거나 조립, 건조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취득? 원시취득이죠 이렇게 원시취득은 원시취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했어도 납세의무가 없다 특별히 그럼 누가 내느냐 이런 것은 원시취득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 승계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등기 안 했어도 취득세 내라 이게 사실상 취득자예요 그런데 소유권을 취득했어도 최초로 취득한 것 중에서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원시취득자는 취득세 내지 마라 여러분 자동차 날마다 만드는 회사는 원시취득이죠? 그럼 회사는 취득세 내느냐? 안 내요? 왜 안 내? 여러분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팔으려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또 그것을 기업이 취득세를 내면 생산원가로 들어가서 소비자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가 상승에 원인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는 자동차를 날마다 만들어도 취득세 안 내고 중장비 만드는 회사도 취득세 안 내고 선박을 만드는 회사도 취득세 안 내고 항공기 만드는 회사도 취득세 안 내 그럼 누가 취득세 내느냐?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어놔도 취득세 안 내지만 여러분이 자동차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하면 여러분은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놓은 법인으로부터 회사로부터 취득이니까 여러분은 무슨 취득이냐? 승계취득이다 그래서 승계취득자가 취득세를 내는 거지 원시취득한 회사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럼 다 그러냐? 아니죠 이것만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원시취득한 자는 납세 의무 없고 누가 승계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확인해보죠 62쪽 납세 의무자 4절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인목, 광어권, 어허권 각종 회원권을 취득한 자한테 부과하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누가 취득한 자 그러면 63쪽 1번 사실상 취득자예요 거기 보시면 부동산 등을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했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예를 들어 부동산은 민법에 따라 등기해야 되고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기계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 광어권은 광어법, 어허권은 수산업법 이와 같은 각종 법률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해야 재산권 보호받죠 이런 규정에 따라서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관계없이 두 번째 줄 당의 물건의 소유자 양수인이 사실상 취득했으면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여기서 첫 번째 줄 끝에 사실상 취득하면 소유권을 모하면 취득했으면 내 앞으로 뭐를 등기는 안 했어도 취득세 내라 여러분 매매로 부동산 취득할 때요 금요일 날 계약금, 중도금, 금요일 날 잔금 줬어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전부 다 여러분이 넘겨받았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공무원이 퇴근해서 아직 여러분 앞으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등기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거 아니냐 등기 안 했어도 소유권 넘겨 받았을 때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 받았다면 등기 안 했어도 그건 취득이다 이 얘기예요 등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건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권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했을 때만 취득이고 등기 안 했으면 취득이 아니냐 관계없다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넘겨 받으면 사실 두 번째 줄 사실상 소유자 양수인 넘겨 받은 사람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소유권 취득하면 취득세 내는 거예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 받든 만들어서 취득하든 다 취득세 내라 다만 거기 세 번째 줄 중요한 부분은요 고딕체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줄 쳐야 될 거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은 납세 의무 없으니까 승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얘기는 승계 취득자가 사실상 취득자다 다시 말하면 승계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원시 취득한 경우는 납세 의무가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기본 과정에서는 공부하실 때 보충학습까지는 보지 않고 기본적인 내용만 보고 심화 과정에서 공부할 때 기본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 때 보충학습을 보시는 걸로 그럼 여기서는 사실상 취득은 등기 안에서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자 양수인이 취득세 내라 그러나 다만 특별히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한 자는 납세 의무가 없고 승계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외 구체적으로 사실상 취득자 사례로 보면 첫 번째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 사람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상속받은 누구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죠 또는 주택조합의 경우는 주택조합에 누가 조합원인, 조합원인, 납세 의무자 예외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주체 구조부 하면 건축물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요 구조부 주체 구조부 하면 지붕, 기둥, 벽, 보 이런 것이 핵심이 된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라고 건축법에 규정돼 있죠 이런 핵심이 되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그 건축물에 부대 설비 설치자가 따로 되어 있어도 누구 한 사람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대 설비까지 합쳐서 설치가 돼서 하나의 건축물로 이용되고 있다면 설치한 사람이 따로따로 있을지라도 그 사람한테 각각 현실적으로 부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래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는 뭐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만이에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대 설비 설치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까지 다 뭐한다 포함을 해서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양가로 1번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건축물이 있는데 이와 같은 건축물이 주체 구조부예요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설치했다 이거는 부대 설비죠 이것은 건축물은 갑이 소유하고 있고 이 부대 설비 엘리베이터는 예를 들어 의리라는 사람이 설치를 했을지라도 하나의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을 때는 부대 설비 설치한 사람이 따로 있어도 건축물은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 말고 다른 사람이 부대 설비를 설치했을지라도 거기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보고 여기서 함께 취득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함께 취득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이 부대 설비도 자기가 가치 부한 걸로 취득한 걸로 보고 갑 다시 말하면 주체 구조부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 얘기에요 건축물에 부대 설비 설치자가 따로 있을지라도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 다음 두 번째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뭐 받았어요 상속받았다 당연히 누가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죠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그런데 세 번째 취득 끝에 이 경우 공유물일 때 이 얘기는 뭐예요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 되죠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인데 만약에 공유물이다 이 얘기는 공동으로 뭐 받았다 상속을 받았다면 그 사람들이 다 납세 의무를 진다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연대 납세 의무가 뭐예요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된다 이걸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첫째, 둘째, 셋째가 이 상가 빌딩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지분이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 지분만큼 각각 취득세를 내라 그런데 자기 부어만큼 지분만큼 되는데 납세 의무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자 그 물건에 대해서는 두 사람 이상일 때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납부할 때는 자기 지분만큼 내도 되고 아니면 그 공동 소유자 중에서 한 사람이 대표로 다 납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 자기 지분만큼 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셋째가 자기 지분을 못 냈다면 첫째, 둘째가 공동으로 봐라, 책임져라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상속받은 재산 그러면 상속인 이렇게 가는 거고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그럴 때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세 번째는 주택조합에 두고 조합원이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보실래요? 이 지역이 도심이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개개인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을 하죠 그래서 주택조합을 만들고 이 부동산을 누구 앞으로, 조합 앞으로 뭐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얘들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넘겨봤죠 이것을 우리는 얘들을 조합원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권리, 나중에 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의 지위, 다시 말하면 조합원 입주권이 되겠죠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조합원들이 조합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고 이 지역을 다 철거해서 저 지역에 나가 아파트를 지었다 그럼 아파트를 건축을 했어요 그럼 이거 뭡니까? 원시 지득의 누구 이름으로 조합의 이름으로 건물 지었으니까 원시 지득으로서 뭐 내야 돼요? 시득세 내야죠 그런데 이때 이 재건축으로 지득하는 주택 중에 이 부분은 누구한테 주고 각각 조합원한테 분양할 거고 나머지 이 부분만 무슨 분양할 거다? 일반 분양할 거다 이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조합원한테 줄 거니까 조합원이 뭐 내고 취득세 내고 얘들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택조합의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내라 그래서 확인해 보죠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심의 주거안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세 번째 줄 줄 치면 돼요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본다 두 번째 줄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물론 세 번째 줄 끝에 다만 조합원한테 귀속되지 않는 부분 있죠 즉 이 부분 일반 분양할 거는 일단 누가 내라 조합이 내고 이것까지 조합원이 내는 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의 이름으로 취득했어도 조합원한테 갈 건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장에 가서 64쪽에 보시면 시설 대여업자 54번 5번 6번은 부동산하고 거리가 멀죠 그래서 참고로만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우리는 납세 의무자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만 물어보니까 8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번 아주 중요하고 이거는 양도소득세에서도 물어보고 취득세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럼 거기에 8번에 보시면 64쪽 배우자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부부간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부부간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모 자식간의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여기 보실래요? 아버지가 누구? 아들한테 자 아버지 아파트를 소유권 아들한테 이전해주고 아들은 아버지한테 대가를 지급했다 돈을 줬어요 대가를 줬어요 그랬다 그러면 아버지는 돈을 받고 받았으니까 이거 뭐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되느냐? 아니다 양도가 아니라 이거 주고 대가를 준 거 인정할 수 없다 이거 인정 못해 그냥 안 받고 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세법에서는 뭘로 보느냐? 양도가 아니라 뭘로?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간에 부동산 매매를 했어도 기본이 뭘로 간다?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해요 그러면 여기는 아들이 아들이 뭐 내야 돼? 원래 부동산 받았으니까 취득세도 내고 별도로 부어 증여세도 내야 된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아버지가 아파트를 아들한테 소유권 이전해주고 아들이 돈을 줬다 하더라도 이 대가를 준 건 안 준 걸로 보겠다 그럼 대가 없이 아들이 받았으니까 이건 뭐 다 증여로 보고 뭐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내라 증여세는 시험법이 아니니까 취득세도요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느냐? 또는 뭐 교환이냐 무상 상속이냐 증여냐 원시 취득이냐 취득한 형태에 따라서 취득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매매로 취득이 아니라 증여로 보고 취득세 부과합니다 또 하나 남편 부동산을 누구 앞으로 부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부인이 남편한테 금전 대가를 줬어도 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뭘로 봐라 증여 그래서 취득세를 유상 증여에 대한 취득세로 부과를 한다 여기까지 보시면 보죠 64조 8번 배우자 직계존미 속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매매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와 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의 세율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의 매매는 원칙이 인정 안 하고 증여로 봐라 공짜로 주고받은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두 번째 줄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거래도 밑에 1, 2, 3, 4 여기에 해당하는 거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그건 특별히 증여로 보지 않고 매매로 인정해 주겠다 그럼 취득세만 생각하면 매매냐 증여냐 그거 문제지만 증여면 별도로 증여세도 내야 되니까 세금 구분할 때 행위를 잘 보셔야 돼요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거래는 기본이보다 증여 그런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 첫 번째가 여기 보실래요?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 처분돼서 아들이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았어요 경매를 통해서 뭘 통해서요?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이 이렇게 갔다 그러면 그건 증여가 아니다 경매는 법원을 통해서 공개 입찰 방식으로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대가 주고받은 거 조작할 수 없죠 인정해 줘요 뭘로? 매매 거래로 인정해 주겠다 이때 공매하면 뭐? 공매하면 경매도 들어가는 거예요 공매 경매 참고로 경매는 사경매를 얘기하는 거죠 채권자가 돈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안 갚어 그러면 채무자 부동산을 강제 절차를 밟아서 압류를 해서 법원을 통해서 공개 입찰 방식으로 처분하는 게 경매고 공매는요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내서 납세 의무자 부동산을 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합니다 한국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개 입찰 방식으로 처분하는 절차 그래서 결론은 공매든 경매든 공개 입찰 방식으로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둘이 짜고 거래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증여로 보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되어 그래서 이 아들이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으면 매매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두 번째 파산선거 처분으로 부동산을 처분했다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거 받았어요 채무가 많아서 그럼 파산선거 받은 사람의 재산이나 받은 사람 받은 법인의 재산은 법정관리 즉 법원에서 관리를 하고 처분하죠 그래서 파산선거 받은 사람의 재산을 법원 절차에 따라 처분하는데 아들이 또는 남편과 부인이 여기에 법원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국가상대로 거래를 한 거기 때문에 조작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뭘로 증여가 아니라 매매거래로 인정해줍니다 또 세 번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하면 기본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을 서로 부합니까? 교환했다 그러면 남편 부동산이 부인한테 가고 부인 부동산이 남편 앞으로 가고 이렇게 바뀌어서 확인되죠 또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한테 주고 아들 부동산을 아버지한테로 서로 교환했다 아버지 상가 부동산과 아들의 주택을 교환했다 부동산과 부동산을 교환하면 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바꿨는지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건 매매거래로 인정이 된다 그 외에 4번에 보시면 각종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부어 입증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이 취득하기 전에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한테 팔고 그로부터 돈이 통장에 들어와서 그 돈을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주고 아버지 부동산을 지르겠다 자금 출처가 입증이 명백하게 되면 이렇게 예외로 매매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화 과정에서 또 정리할 거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두 번째 출가지만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부동산 매매 거래는 매매가 아니라 기본이 볼로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증여로 취득했느냐 매매로 취득했느냐 상속받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 9번 여러분 부담부 증여 아주 어려운 부분이니까 여러 차례 들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가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를 했다 이게 부담부 증여예요 보시면 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증여자 무상으로 그 사람 재산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수증자 그래서 증여자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뭐를 상가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증여는 누가 수증자는 누구한테 갑한테 대가를 주지 않고 공짜로 받는 게 증여죠 그런데 그냥 증여가 아니라 얘가 갚아야 될 재물을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 이게 부담부 증여예요 원래 이렇게 증여를 했으면 얘는 뭐 내야 됩니까? 취득세 내고 그죠? 취득세 내고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 증여세 내야 되는데 증여세는 시험범위가 아니니까 공부 안 하죠 그럼 지금은 취득세예요 그러면 매매로 취득했느냐 증여로 취득했느냐에 따라 취득세가 다른데 여기는 증여니까 증여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증여가 이루어졌다 이게 그냥 일반 증여죠 그럼 얘는 증여로 인해서 뭐만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또 나오지만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면 3.5%로 취득세를 부과하죠 증여 그런데 부담부 증여는 이런 증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건부 증여다 조건부 자 보세요 갑은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부동산이 10억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있어요 채무가 대출받은 채무가 4억이 있다 그럼 이것은 갑이 대출받았어요 그럼 갑은 부동산 얼마짜리 10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은행에 갚아야 될 채무가 얼마 4억이 있죠 이 상태에서 누가 갑이 이 재산을 증여를 합니다 누구한테? 을한테 그러면 이때 갑은 주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증여자 여기는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수, 증,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조건이 붙었어요 뭐라고? 얘가 이거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 받을래? 받겠다 대신 내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 4억이 있는데 네가 대신 갚을래? 이거 인수하라 이런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거 조건부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여기서는 누가 갚아야 될 채무를 갑이 갚아야 될 채무를 얘가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 이게 부담부 증여예요 그럼 얘 입장만 보죠 지금 얘도 세금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는 심화 과정에서 아주 난이도 높은 부분이에요 지금은 취득세만 그럼 얘는 상가 부동산 얼마짜리 10억을 받았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취득세는요 매매냐 상속이냐 증여냐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 그래서 이 10억을 취득세를 계산할 때 을은요 증여는 공짜로 받은 게 증여야 근데 여기는 채무 얼마 4억은 얘가 앞으로 뭐 할 거예요? 갚을 거지 그래서 채무 부분 얼마 4억과 채무를 뺀 이 외 나머지 얼마 6억 이거에 대한 취득세가 달르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 채무는 앞으로 뭐 할 거니까 얘가 은행에 갚을 거잖아요 갚을 거니까 공짜가 아니지 지금 돈 주나 나중에 갚을 거나 갚을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유산 다시 말하면 뭐요? 매매로 취득한 거지 이 4억은 공짜로 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4억에 대해서 취득세 계산할 때는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고 나머지 공짜로 받은 게 요거잖아 요것만 뭘로?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무상 대가를 안 주고 공짜로 받았다 다시 말하면 증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상가 부동산은요 매매로 취득하면 4% 증여받았으면 3.5% 이렇게 세율이 달리다는 얘기는 취득세가 달리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무슨 부분? 요거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확인해 볼까요? 65쪽 증여자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에 계산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자 부담부 증여 그러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것까지 물론 예외로 부모 자식 간의 부담부 증여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거 확실한 것만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 안 하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거 지금부터 하려면 힘드니까 우선 부담부 증여하면 다 증여가 아니라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매매로 취득한 거 나머지만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고 10번에 가세요 상속 개시 후 재분할 그랬어요 이건 뭐냐 상속은 재산이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받는 게 상속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설명드리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사망 그런데 이 갑한테는 자녀가 3명 있어 첫째, 둘째, 셋째 자녀가 있다 그런데 이 갑이 사망할 때 당시 재산이 얼마 100억을 남겨놓고 사망했어요 그러면 민법에는 유언장이 없다면 민법 규정으로 가요 세 사람이 첫째, 둘째, 셋째는 지분이 똑같으니까 나눠가주면 돼 그런데 유언장에 유중 유언장에 뭐라고 했느냐 첫째 아들은 50%를 주고 둘째 아들은 40% 주고 셋째 아들은 10%만 줘라 이렇게 유언장에 남겼어요 그러면 셋째 아들은 보세요 원래 유언장이 없으면 똑같이 33.3% 그렇죠? 세 사람이 똑같이 나눠가져야 되는데 유언장에 10%로 되어있으니까 불만은 셋째가 불만이 있겠죠 제일 조금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때 첫째, 둘째가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유언장에 그렇게 기재를 했으니까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가 준 대로 상속 재산을 나눠갖고 동생인 셋째 네가 조금 받았으니까 첫째인 내가 조금 줄게 이렇게 꼬드겼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무슨 등기했다? 상속 등기를 했어요 상속 등기했다는 얘기는 아버지 재산이 이제 누구 앞으로 첫째, 둘째, 셋째 앞으로 뭐가 됐어요?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 비율로 얘들은 뭐 내고 취득세 내고 상속세도 이 지분대로 내면 돼 냈어요 끝났죠? 자, 그리고 나서 첫째가 누구한테 셋째한테 10% 지분을 줬다면 셋째는 첫째로부터 뭐 받은 걸로? 증여받은 걸로 본다 얘기해 왜 증여냐? 죽은 사람 재산 받은 게 아니라 첫째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재산을 공짜로 받은 건 증여다 죽은 사람 재산을 받는 건 뭐고? 상속 그래서 상속 등기하고 나서 상속인들끼리 합의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지분이 증가한 자 이 50% 가지고 있는 첫째가 셋째한테 이렇게 지분 10%를 주면 이 지분이 증가한 누구는? 셋째는 첫째로부터 뭐 받은 거? 증여받은 걸로 보고 시득세 떠내라 이 얘기입니다 확인해보죠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록에 의하여 두 번째 줄 각 상속인 앞으로 상속분이 확정되어 중요한 건 무슨 등기가 됐다 이제 상속 등기가 됐으니까 상속이 끝난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재산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이 협의 판결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다시 나눠가져요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 보세요 당초 이렇게 받으니까 당초 지분이 뭐해서 이제 받았으니까 증가됐고 얘는 당초 지분이 뭐합니까 이제 줬으니까 감소죠 그럼 지분이 감소된 자로부터 지분이 부한자 증가된 자는 뭐 받은 걸로 본다 증여 받은 걸로 보고 취득세를 내라 이거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고딕체로 되어 있는 건 상속 등기가 된 후에 협의에 의해서 다시 분할해서 지분 변동이 있으면 그건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이거 다음 11번 이거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택지개발공사가 끝나서 나대지로 되어 있던 토지 외에 건물을 지어서 이제는 나대지가 아니라 건축물에 딸려있는 부속된 토지로 지목이 실질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토지 가격이 뭐했다면 증가가 됐다면 그 부분도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내라 확인해보면 공간정보구증 및 관료에 관한 법률에 배로되어 있는 토지 등이 두 번째 줄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부지로 사실상 변경이 됐다 나대지 등으로 되어 있던 토지 외에 건물을 지어서 이제는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로 바뀌면서 토지 가격이 구체적으로 증가가 됐다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 뜻이고 12번 마지막으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그랬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신탁재산이 있어요 신탁재산은 합법적으로 재산관리를 맡긴 거지 그래서 재산을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그리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여기 보실래요 자 갑이 상가 부동산을 누구한테 을한테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이라고 뭐를 하고 등기를 하고 상가 부동산을 이렇게 재산관리를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에서 재산관리 바뀌었어요 이게 신탁재산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얘 재산이 여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갑의 부동산이 여기 수탁 잡으러 등기하더라도 이거는 취득이 아니다 재산관리 맡아서 관리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니까 취득세 안내요 그리고 만기가 돼서 이렇게 재산이 되돌아갑니다 만기가 되거나 중도에 뭐가 돼 해지가 돼서 이 부동산이 원래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다시 되돌려주죠 이때 얘도 뭐가 아니다 취득이 아니다 신탁재산은 매매거래가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재산관리를 맡긴 거지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여기 자 얘가 재산을 맡겨놓고 만기가 되면 이렇게 받아야 될 중도에 해지되면 받아야 될 이 권리를 얘가 제3자 자기 아들한테 권리를 뭐 했어요 이전해줬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갑은 얘한테 가서 야 너 내가 맡긴 재산 있지 매달 이익금 같은 거 나한테 주지 말고 얘한테 줘 우리 아들한테 줘 이렇게 권리를 오늘 이전해주면 얘는 이 이전 받은 날 여기 있는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부한 걸로 취득한 걸로 본다 신탁법에 여러분이 부동산을 맡겨놓고 그 권리를 아들한테 넘겨주면 아들은 그 부동산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취득세 부과하겠다 이 얘기죠 거기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권리가 이전됐다면 새로운 위탁자 그러면 아들이 그 재산을 부한 걸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부과하겠다 이 두 번째 쪽까지 다시 한 번 신탁법에 여러분이 부동산을 재산을 맡겨놓고 거기에 대한 수익 받을 권리를 제3자한테 넘겨주면 제3자는 그 부동산을 부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이렇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복잡합니다 여러분 66쪽의 과점주주 이것은 심화 과정에서 정리를 할 거고 이번 단원에서 기본 과정은 정리할 때 생략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원래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런데 소유권을 취득했어도 원시 취득한 경우 이 네 가지는 원시 취득자는 취득세 안 내고 승계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했어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세 내고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세 내는데 공유물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원이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조금 심도있게 가서 배우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부담부 진영 상속재산의 재분할 또는 신탁재산의 지위이전 이런 부분은 심화 과정에 가서 자세히 또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이번 과정에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